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에 미주오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이제 곧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7월 초에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것이고 2분기 인도량 예상치와 딜리버리 대수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인도량에 따른 주식 차트 관련해서 테슬라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지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정적인 뉴스 여러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28만 5천대 리콜 중국에서 악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이 지금 물량을 정리하는 등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어제 업그레이드 해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선 테슬라 악재 뉴스 관련해서 보기 전에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머상으로 지금 현재 2분기 인도량 아마 곧 발표가 될 것인데 20만대를 넘기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지난 분기에 18만 4천 877대를 지금 인도했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었던 인도량이고 앞으로 2분기 인도량 중요한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지금 보냈던 사항들을 보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12일이 남았다. 12일이 남았는데 이 프로덕션과 딜리버리가 이번 분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남은 12일을 열심히 일하자. 이런 의미로 직원들한테 메일을 발송을 했고요. 일단은 20만대의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아마 테슬라 내부적으로는 20만대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동료의 메시지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보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인사이드 EV에서 예측했던 이제 차량 판매대수 28만 6천 667대고 실제로 18만 4천 877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치는 맞는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021년 2분기 19만 8천 대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7일 칼클레이트 한 결과이고요. 총 2021년 총 판매량은 83만 8천 대를 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보시면 2분기에 모델 S와 X는 1,502대 모델 3는 11만 5천 4백 98대 모델 Y는 8만 1천 대 이렇게 해서 총 인도량이 19만 6천 4백 98대를 또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예측치가 19만 대에서 지금 대부분 이제 월과 시각이 19만 대 정도 내외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예측치를 뛰어넘어 또 20만 대 이상 차량 인도량 발표를 하게 된다면 지난 분기도 일단 예측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예측치보다 높은 20만 대 이상 차량 판매를 지금 말하게 된다면 주가는 최소 5에서 6% 7,8% 정도는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한 780불 선까지는 테슬라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3분기 예상 인도량은 모델 S와 X가 5,850대 모델 3가 12만 1,240대 모델 Y가 8만 2,760대 총 2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만 4천 대에 가량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탈 20만 9,850대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분기 같은 경우 모델 S와 X 11,350대 모델 3 12만 9,748대 모델 Y 10만 4,100대 토탈 24만 5,7273대 결론적으로 지금 획기적으로 차량 인도량이 늘어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번 분기에 이번 연도에 2021년도에 총 83만 8천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판매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충 한 90만 대 정도는 차량 판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테슬라가 100만 대가량 차량 판매를 이뤄낸다면 올해 100만 대가량 차량 판매를 이뤄낸다면 테슬라 목표 주가는 1,000불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인도량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트로이 테슬라이크 트윗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차량 인도량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어느 정도 맞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분기 인도량 19만 8,000대 예상이지만 20만 대를 넘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테슬라 충전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는데 맥도날드 앞에 테슬라 슈퍼차저 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하듯이 테슬라 충전하고 빅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레스토랑 사업도 영의를 하지만 이런 충전 시간에 대한 우려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차량 충전 시간 등은 점점 지속적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악재 소식으로는 테슬라 중국에서 28만 5천대가량 지금 리콜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고 테슬라는 크루즈 제어 시스템이 갑자기 활성화돼 예기치 않은 속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리콜을 지금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리콜은 지금 간단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직접 딜러를 찾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테슬라 최근에서 중국 판매가 감소하고 차량 시위 등에 차량 문제가 있다라는 시위 등에 비난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중국에서 판매량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일단 이 원통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최대 배터리 공급 업체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파나소닉 관련해서 파나소닉이 일단 테슬라의 주가를 지분을 모두 다 팔았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배터리는 공급을 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본 파나소닉이 테슬라 지분을 모두 팔았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일본 파나소닉이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 전량 36억 천만 달러 대략 하나로 4조 700, 6억 원어치 매각을 했고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파나소닉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전량 팔고 매각 대금은 인수합병 M&A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이번 지분 매각이 테슬라와의 사업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파나소닉은 2009년부터 지금 이 원통용 배터리를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원통용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파나소닉 매입 단가는 21.15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680불 정도 잡는다고 치면 지금 현재 7배가량 평단가 대비 7배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초반에 매입했던 파나소닉의 140만 주는 지금 주당 21.15달러에 매입을 했다라는 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 소식으로 일단 중국에서 리콜 테슬라 파나소닉 전부 지분을 팔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테슬라 주식 관련해서 차량 인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제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지난 분기에 일단 비트코인을 일단 팔아서 수익을 남겼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 비트코인 판매라든지 비트코인을 매두해서 수익을 얻는다라든지 탄소 배출권 사업에 관련해서 수익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 판매량 예상치 이상 뛰어넘어야지 무조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예상치보다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올해의 전체적인 인도량은 대략적으로 지금 83만 8천대 예측치이지만 9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차량 판매가 이루어져야 테슬라 주가가 한 800불 선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조 부탁드리고 테슬라 차량 인도량과 관련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해서 많은 소식 전달해 드릴 테니 제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지올이었습니다.